Q. 너무 예쁘죠? 아름답다. 마치 군대처럼. 여러분, 경력인가요? 어땠어요? 재밌으셨어요? 네! 아니 같이 호흡도 다 같이 해주셔서 저희도 또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걸 같아요. 고마워요. 우우우우우 즐거워. 아니 무대를 하다가 정말 하늘을 봤는데 달이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 여러분들과 함께 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의리입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대로 가기 너무 아쉽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 이제 막 달아 올랐는데 그쵸 아쉽다 그러면 한 곡만 더 하고 할까요? 네 오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네 그거 할까요? 그거 할까요? Let's go 저는 완전 신나는 노래가 있거든요 멀쩡멀쩡 막상 노래 네 윙버프 네 이거 한 번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윙버프의 룩은 같이 윙버프 해주셔야 돼요 해 주실거죠? 호흡해 주세요 윙버프 샛 윙버프 오 축제는 역시 즐기려면 호흡이 중요한 거 같아요 호흡이 좋지 근데 저는 모든 노래를 이 마지막 노래에 하기 전에 우리 또 한 번 조금 더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언니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좋아요 갑니다 갑니다 Say ho Say ho ho Say ho ho Say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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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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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billy Say who me Say scream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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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잘 즐겁게 즐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죠?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윙버프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재밌게 잘 즐기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?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대 대학생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함께 미끄러 오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재밌고 파이팅 넘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VV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